곧! 압박! 압박! 이야, 이건 골이다! 가세요! 좋아! 예스! 예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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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됐어! 에이! 렘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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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가 후원하는 매치볼 드림 대망의 경기날입니다! 한 번에 그냥 때려버려. 아빠, 그렇지! 패! 굿! 그래서 또 안 밀려요. 킥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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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보겠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기아가 후원하는 매치볼 드림!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장함이 좀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카타르로 떠나겠지? 네, 팀 영표와 팀 워닝. 이 두 팀은 아주 확실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고, 그 결과에, 그 결승전을 확실하게 얻어낸 팀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향방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최종의 추억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패팅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얼마나 이 카타르 월드컵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가능한가. 그 문제야. 알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팀 원인은 넓게 공간을 활용하고, 전방 공기가 확실한 결정을 해줘서, 경기를 승부로 이끌 수 있었죠. 일단 팀 영표는 전방 압박이 좋았고, 전략적 경기 운영이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시작할 때부터. 때린다, 때린다, 시작할 때.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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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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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컷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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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짝. 그렇지, 또, 또! 뒤에, 사람! 오케이, 굿, 나이스, 아빠. 좋아. 카메라 좋아. 태훈아, 태훈아, 아까 보러 그랬어. 오케이. 아빠, 안 돼! 나이스! 봉사, 봉사, 봉사!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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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계속, 계속, 압박! 거기서 압박!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헤이, 렘플레!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괜찮아요, 성윤아. 괜찮아요, 성윤아. 괜찮아요, 성윤아, 괜찮아요. 여기서 때려요, 지금. 상무해, 상무해. 이 골이 성공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팀의 균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깨, 곧! 형의 선수 같은 선수. 내가 재고 싶어. 침인 형 태호. 먼저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자, 가자, 가자!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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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압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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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슛! 그렇지! 좋아! 분위기를 살려서 바로 앞에서부터 감독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봐봐, 상대가 볼을 잡지 다 그냥 압박이야 태현이 왼쪽! 태현이! 태현이 사람! 압박! 압박! 굿! 플레이! 계속! 계속! 다시! 오케이! 플레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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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압박! 세현! 나이스! 좋아! 오케이! 좋아! 가자! 잡아라 가자! 브라보! 잡아라 가자! 브라보! 와! 진짜! 아! 아쉽네요! 세현! 왼쪽 책! 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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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가세요! 와! 가세요! 무조건 이긴다! 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와! 와! 나이스! 와! 자 바로 압박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그런 플레이거든요 네 역시 김여건 선수가 그리블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네 친구들에 비해 지금 키가 작지만 메시처럼 이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아! 정훈아! 더 벌려서 가! 더 벌려서! 전략적으로 아주 팀 영표 팀이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세현! 세현 컴백! Zero! 자! 골킥! 자기 사랑! 멘투맨! 멘투맨! 시형 오케이 콜에서 사람! 눈바퀴 킵업 콜에서 눈, 눈 바퀴 킵업! 코너! 조스카스, 에이 컴온! 계속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자, 가자 조안이 그렇지, 왔다 왔다 형이 여기, 형이 여기 됐어, 괜찮아 이거, 이거 굿utar 자, 골킥 굿, 굿, 굿 아이디어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나 먼저 넣으면 돼 두 골을 실점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하나 먼저 넣으면 돼 다opia, 다opia Sad Daova graen На이다 세훈이 위에 세훈이, 태훈이 Tout 아무리 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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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베 나야 봐! 서베! 세현이 뒤에! 세현이! 세현이! 좋아요! 오케이! 굿킥! 안국키 선수의 원더걸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 여자 축구를 알릴 수 있는 선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넣어야 돼, 토 넣어야 돼. 오케이, 서베 나가! 오케이, 서베! 그렇지! 쉽게 쉽게! 그렇지! 브라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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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서베! 서베! 정훈! 정훈! 굿 정훈! 압박! 압박!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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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붙어! 어? 꼴이다. 됐어! 붙어! 붙어! 그렇지! 예스! 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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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쟤 힘 장사네. 황의 차이인데? 안주환 선수, 이경훈 선수와 함께 아주 콤비 플레이 아주 좋았죠? 아주 워치 플레이였습니다. 1-2로 경기가 팽팽해지는데. 여기서 무승부가 되면 팀 영표가 카타로로 가게 됩니다. 이기고 있다가 추격을 당하는 그런 기분은 어떨까요? 지고 있다가 골을 넣어서 비기게 되면 사기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경기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죠. 건드려! 건드려! 자 태훈이 준비해! 가운데! 태현! 그렇지! 그렇지! 태현! 그렇지! 태훈이! 태훈이 사랑! 코어 킬빵! 오케이 노! 태훈이 사랑! 코어 킬빵! 오케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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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quat! 에이 렛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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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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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 팀 팀 팀이야? 완전 밀었는데 이씨 감독님 들어가세요, 감독님 들어가세요 골! 오, 기타골이었어요! 이야, 이건 골이다! 아, 경기가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승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을 안 해도 전수 본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집중! 집중! 자기 자리에! 세헌! 세헌! 세헌, 사람! 기타! 세헌, 사람! 기타! 에이! 에이! 프링! 이거 퇴장 줘야 돼! 조원희 퇴장이야, 이거! 조원희 퇴장! 조원아, 침착하게! 조원희 퇴장해! 2, 2, 3 아아! 가슴! 쇼! 아아! 예스! 예스! 득점에 성공하는 안주한 선수입니다 시간 있어! 시간 있어! 국회 공!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승부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1대 1! 1대 1! 1대 1! 자, 계속! 계속!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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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ie! Cookie! 자, 플레이! 플레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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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레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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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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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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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자,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승자는 팀 0표가 되었습니다. 최종 승자는 1대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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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팀 0표 축하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두 팀의 선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런 기회가 전화위보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축구에서 실패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런 좋은 경험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더욱 더 근접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았지? 잘했어 잘했어. 기아가 후원하는 매치볼 드림 최종 승자는 팀 0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팀 0표의 감독님으로서 경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력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경기를 한다고 하면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두 번의 경기에서만큼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팀 0표의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오승컵을 또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세리머니 한번 좀 볼까 하는데 박수 한번 쳐야지. 오케이 해봐. 세리머니 자 그리고 조원희 감독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고 있다고 준비가 많이 돼 있죠.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잠시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제가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수고했어. 팀 원희의 에이스. 한 쿠키 선수. 쿠키 한번 뜯어볼래? 감독님들의 사인이 다 담겨있는 네. 유니폼 그리고 축구화까지 신폐사인이에요. 여러분 당근마켓 팔면 안 돼요. 제 거 당근마켓 많이 팔아요 누가. 또 있어요. 마지막 선물. 선물 많이 준비하셨네요. 매달. 네. 저희가 이제 또. 이것도 감독님 한번. 선물 수고했고. 별로 아니에요. 한번 해 봐야겠네. 수고했어. 뭐 이렇게 졌다고 이렇게 침을 해. 그런 거 아니지. 오늘 정말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축구인의 한 선배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OMBC에 선정된 팀 영표 감독과 선수 여러분 축하합니다. 많은 추억을 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기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막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좀 전에 잠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서 축구화를 하나씩 좀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주시나요? 감독들도 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못 가시는 선수분들도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겠지만은. 다음 월드컵에 진짜 선수로 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훈련과 성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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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못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 경기 때 역전골을 먹어서 지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볼을 뺏어서 골대가 살짝 비어있길래 동점골을 제가 넣었습니다. 저 포르투칼 제가 좋아하는 호날드 선수도 포르투칼이 있어서 레전드 선수랑 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사커 플레이어 경기 하기 전부터 계속 긴장이 됐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돼도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국 오르골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새로운 경험이라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뛰고 위에서 압박하는 걸 가장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포르투칼이랑 한국 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터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가게 돼서 너무 기뻐요. 스타를 가면 외모를 좀 꾸며야 될 것 같아요. 최세윤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기를 해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락하는 것만 해도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 예건이 형, 최세윤, 심태윤 이렇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가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아가 후원하는 이번 매치볼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결과와 단관없이 저희 세 팀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한 팀의 이름으로 유소년팀에 기부가 되는 그런 투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소년팀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그리고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